아 서로 그래 두고갖고 서로 웃어버리지 마자 와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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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근데 나 커피 먹고 잤다 커피 없더요 편의점에 팔아요 새끼야 아이고 그럼 편의점 간다고? 응 차 타지 말고 바로 여기서 바로 건너편에 거기 있을게 갔다와 편의점 아따 차 타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? 어허이 자 오빠 사진들 올려도 될까요? 편의점 야 나 카드를 안갖고 왔어 아 근데 가방 뒤에 있어 저 가방 앞에 있어 와 깜짝이야 아무튼 가방 아무튼 오면 하고 이제 좀 잔돈이 좀 남았어요 잔돈이 좀 남았어 두개씩 나눴을까? 뭐 일이대? 응? 뭐여? 있어 괜찮아 괜찮아 진짜 주는거야? 응 이거 이제 아닌디? 승희 지름 죽어 아니아니 죽어 알았어 너놀게 진짜다 너놀아 진짜다 너놀아 진짜다 너놀아 진짜다 너놀아 진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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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고맙다 예사도 안하네 감사합니다 둘 다 뺏겼어 안 뺏어 액션 갖고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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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 지금 나를 도둑놈으로 뭐라는거야 나 진짜 들어서 못아갔다 나 집에 갈게요 돈을 줘 어? 너 밑장대기하냐 손목하기 날아가고싶냐 아야 슬슬 오화마 준비할수없다 내가 도둑놈으로 몰리기싫어서 내 돈 줄라네 어 잠깐만 만원 빈디? 4만원 있어 너네 장난친가요 아 도둑이 장난친다 뭘 장난을 쳐 4만원이었어 3.. 습관시오 어이 이거 의상한다 만원 의상한게 뭐야 우와 다 만원 더 올려치기 바블라게 그니까 너 무서운 새끼구만 우린 한몸이야 어? 돈을 위해서면 나는 이아몽주 바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 어이 의상한다 말은 의상하게 뭐야 도치형은 나한테 그런 존재야 그러면 아까쯤에 왜 나한테 그 말은 올려치게 봐갖고 나를 도둑놈 만들었어 그것은 드립이었잖아 드립이었어? 브라지 오늘 내 방송 갔다오면 돈 없으면 내가 구하는 줄 알잖아 어이 그런 말 하지마 돈을 바친 다음에 돈은 못 바치냐 서로 그래도 돈 갖고 서로 의상하지 말자 왔다 돈 낳고 사람 낳지 사람 낳고 돈 낳냐 이 뭔 개소리야 받겠나? 뭐가? 뭐가 이상한지? 응 나 좀 그러지 맙시다 갑시다 뭐하나 하면 좀 받아주시죠 같이 3년 넘게 방송하고 우리가 10대 때부터 끈끈이 이어온 우정이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한심하게 쳐다보면 내 입장에 뭐가 되었어?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를 이쁘게 봐주려고 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돈 매겠냐?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가족 방문했지 이상한데